때로는 너랑 가장 먼 곳을 가고 싶었어 그러면서도 갇혀있고 싶었어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먹어? 독이라도 다 놨을까봐?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그동안 모토 공부도 좀 했어요 휴대폰 같은 건 없어요? 근데 이름이 뭐예요? 제 전화번호 필요할 때 전화하라고 내가 이상해 아니 너무 이뻐서 다시 올게요 너무 이뻐서 Jen